어우 이번엔 좋아좋아 좀 또 내가 좋아하는 엘리베이터 근데 여기는 A 거점이 가까운 편이야 그쵸? 어 수비도 가까워 저게 공격까지 30초 메르시 어디갔어? 메르시 나를 해줘야지 나를 여기 한번 박아보봐 여기는 나 원래 잘 안하는데 한번 해볼까? 고정자리라 여기서 잘 맞아 죽는단 말이야 5 4 3 2 1 공격이 시작입니다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 원래 저는 엘리베이터를 줘 엘리베이터 1 1 1 1 2 2 1 2 2 3 1 니가 날 잡으러 뜰 줄 알았다 누가 이기댄 보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메르시 날 짓어줘야지 우리 편 메르시 이상해 포탑을 지켜야지 원포하곤 지키니까 출퇴근 날 잡아야 돼 메르시 날 해줘야지 나를 아 메르스 진짜 답답하네 왜 저 바보 아니야? 답답하네요 아니 궁 그래서 쓴게 아니라 궁 아까전에 저기 뭐야 궁 안쓰면 나 죽잖아 그래서 쓴거야 궁 안쓰는게 맞아 아무도 죽는데 뭐 다 죽는거 뺑클란따 나이스 어디 어디 아 사라 진짜 풀렀다 이거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 버틸 수 있니? 두려움 밖에 없다 그 개피야 자 뚫릴 거 같은데 아이씨 어떻게 죽었네 자 이제 체인지 해야겠다 어 바스티온은 이제 다 먹고 아니 다 와도 소용없지 뭐 우리 편은 하나도 없는데 뭐 자 근데 너무 지금 막 팍팍 다 죽으면 각계격파 당하는데? 명당으로 가자 명당 아우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어디 피엉? 아 진짜 아 너무 빨라 하하 아 저 3층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끝나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얘네 아 비트 비트만 아니었으면 이거 삼키 가는건데 자 이클났다 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게 충전 중이야 무시한 것 같아 어? 아까 저기 건너 나이스 자 우리 쪽으로 자리 잡은 데가 딱 적어왔어 뭐지? 내가 탱트장 받은 데여서 자 위로 올라가서 궁 한번 쓰자 한 번 덤빌거 아냐 낙자 어우 셋 죽었어 자 10초 전에 궁 쓰면 딱 맞겠지 10초 전 자 완벽한 궁 타이밍 쳐놨고 자 완벽한 궁 타이밍 쳐놨고 아 이번에 막판에 잘 막았네 아 좀 위험했다 최고의 플레이 아니 이게 이게 왜 최고의 플레이야 아 더 웃긴건 우리가 이겼네 상대편이 다 가져갔어 골 때리네 이것도 이것만 보면 상대편이 이긴 줄 알겠어 둘이 똑같애 파이킬이 되쓰 궁 잘라서 그런거래 궁 잘라서 그때 아까 전에 그 석양이 진단할때 그때 잘라서 그런가봐요 자 저는 내일 출근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녹방으로 전환할게요 유튜브 여령팬 코어 궁뉴 가능